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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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어머니. 새해에. 복 많이 받아야겠어. 저요? 왜요? 뭔가 되게 복이 없어 보여. 미안해. 되게 재수 없어 보이고 복이 없어 보여요. 그게. 한 2년 전부터. 어머니 용기가 그렇게 들어와. 희한하게 꼬이고. 그래. 근데. 내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옛날에. 단지 모시고 계시던 분이. 친정에 계세요? 자세에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 제가요?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영마가 너무 많으셔. 지금 얼굴에 관상해 보면. 영마가 많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아무 일이 없어도. 무언가 불안정한 상황을. 내가 건드리거나. 만들어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엄마 성격 자체가. 조금 감정적인 게 많아야 돼. 감정적인 기복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우리 어머니가. 가정이 있다 없다.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가정도. 지금. 사주 받기 전이지만. 우리 어머니. 영마라는 게. 원래 그래요. 모든 상황에. 불안정으로. 우리가 영마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옛날 기준으로. 옛날에는. 내가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 거의. 거기서 죽잖아. 조선시대 보면. 교통이 발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만큼. 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떠도는 것이. 굉장히 안 좋게. 느껴졌던 그 시절에는.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가장 큰 영마의. 어떤. 그. 특징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어. 불안정한 요소. 자꾸. 무언가 이벤트. 살면서. 자꾸. 이벤트. 그게. 상황적으로 나타나든. 상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무언가. 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게.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지금 가정공이. 편안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혼했다. 뭐. 남편이. 아예 없다. 소리도 안 나와. 그렇다고. 편안하진 않아요. 뭡니까. 맞아요. 제가. 한 가지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또 한 사람한테. 이렇게. 오림도 못하고. 그리고. 너무 안정적이면. 마음이. 더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슈가 있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굴곡 있는. 그런. 인생을. 긁이는 것 같고. 몇 년 전부터. 꿈을 꾸면.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꿈하고 반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니까. 이 사람을. 염두해두고. 만나진 않았는데. 제가. 정말. 괜찮게. 평상시에 생각했던 사람이랑. 어떻게 하다가. 근데. 바람이. 바람이 난 거예요. 아. 지금도 바람 난 거고. 네. 근데 그게. 꿈에 나왔었어요. 그 사람이랑. 잘 지내고. 또. 그런 생활까지 하는 거를. 꿈을 꿨는데. 정말. 그대로 그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내는데. 남편이. 아무. 제가 이제. 힌트도 없고. 아무. 이제. 뒷밟을. 그런 것도 안 줬는데. 남편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걸 또 꿈을 삼 개월 전에 또 꾼 거예요. 남편이. 남편한테 들키는 꿈. 네. 너무 말도 안 되게 남편한테 들킨 건데. 꿈에 나왔었는데 그 똑같이 그렇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지몽인지 제가 쉽게 가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맞으니까 저도 잠을 자는 게 너무 무서워요. 또 다른 꿈은 뭐 했는데. 또. 한 달 전인가. 남편이 조금 없이 제가 더 이상은 너랑 못살겠다고 꿈에서 이혼장을 딱 내밀면서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말없이 물론 남편도 이제 싫었겠죠. 제가 이제 그런 걸 목격했으니까. 안 안 됐습니까. 알아요. 꿈에서 그게 이혼장을 딱 내놨는데 아니 3일 전에 갑자기 남편이 진짜 그 이혼장을 딱 내놓으면서 이혼하자고 저한테 법정 그거까지 가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는 또 안 꿨어? 다음요? 다음은 아직 못 꿨어. 네 아직 못 꿨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하기 전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그리고 좀 있으면 자투 타는 꿈 꾸면은 이제 날아나갔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런 위험한 꿈들을 꾸며 언제까지 그거 현실화 될 건지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에도 뭐 그랬어요? 아니면 근자에 유독 더 그래요?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뭐 3년에 한 번? 이랬었는데 근래에 안 좋은 일이 생긴는데 그런 꿈을 다시 포기했어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어? 그게 예지몽이니? 꿈이라는 건 있잖아. 잠재의식도 있고 예지몽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아까 뭐라 그래서 내가 평소에 눈여겨보던 사람 지금 바람난 거잖아. 근데 바람나서 이게 딱 맺어지기 전에 꿈을 꿨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랑 잘 되는 꿈을. 그게 바로 네 잠재의식이야. 네가 잿밥에 계속 거기에 꽂혀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꿈에도 나타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자 맺어졌는데 어? 남편한테 걸리는 꿈을 꾸고 나서 남편한테 걸렸다고? 네가 맺어지고 나서 걸릴까봐 노심초사를 하니까 또 그런 꿈을 꾸는 거고 너는 표가 안 난 것 같아도 어? 우리 엄마가 주제 파악을 잘 못해. 그러고 나서 또 뭐? 남편이 어? 재판 저기 뭐야 이혼서류 갖고 오는 재판장에 있는 꿈을 꿨다고?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야. 껄리고 나서 네 남편하고 너하고 사이가 좋았을 리도 없고 어? 소 닦보듯이 하니까 네가 평소에 어? 안절부절하다가 그렇게 꿈을 꾸는겨. 성모당인 사람 잡고 우리 엄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집안에 분명히 이렇게 불사단지를 모셨던 그게 있기는 있어. 어? 있기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가물이 있어서 사주 굳이 받을 필요는 없는데 역마가 많다 그랬어. 응? 평범하게 못살아. 응? 어? 신줄이 있긴 있지만 무당될 신줄도 아니고 응? 무당될 신줄도 아니고 지금 벌어지는 그런 것들은 당신이 잿밥에 관심이 있고 뭐에 하나 꽂히면 진짜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이야. 네가 굳이 입으로 내뱉어야지만 상대방이 알 것 같지? 그러니까 멍청한 거야 우리 엄마가 어? 착각하지 마셔. 예지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야 신은 아무나 신이니? 어? 하필이면 네 바람나는 것만 예지몽을 꾸냐? 어떻게 해. 말 같은 소리를 해. 가서 싹싹 빌어. 뻘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가요 빨리. 남편한테 굴면 괜찮아질까요 그러면? 예지몽을 꿔봐. 예지몽을 꾸면 그게 답이겠지.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될까 봐 겁나지. 그럼 네 꿈이 안 되는 걸로 나오는겨. 그게 답인겨. 네가 이번만 그랬니? 너 옛날에 저기 뭐야 누가 돈 사기당하고 돈 빌려주고 저기 뭐야 돈 띠낀 적 없었어? 어? 있었어요. 그때도 돈 빌려주고 돈 띠낄까 봐. 돈 들고 튀는 꿈 안 꿨냐? 꽃. 꽃은 것 같아요. 그러고 튀었잖아. 그래 돈 사고 났잖아. 그게 예지몽이니? 네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역마가 강하다 보니까 즉흥적이고 감성 감정적이라 그랬잖아.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해. 응?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 해서는 안 될 짓을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저질러 놓고 안절부절인 거야.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뻔한 답인데 일은 저질러 놓고 네가 안절부절하면서 불안해가지고 꾸는 꿈이야. 아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어머니 철 좀 들어요. 철 좀 새해에 떡국 많이 드시고 철 좀 들고 삽시다. 아셨죠? 네. 스탑!